LPGA에 출전하는 미스 엘딕, 레이디 버전으로 첫 티샷에 나서겠습니다. Here we go! 어우, 그냥 폼이 그냥 흔들임이 없어 보여. 아, 완벽한 탑. 네, 맞아. 아하, 지금은 왼쪽으로 오비가 났습니다. 아, 오비가 났어요. 오비가 났다고요? 첫 샷은 무효처리가 됐다. 아니, 뭔 말이야? 아, 안 되네, 안 돼. 레프트. 엘드릭. 예, 지금 굉장히 민망해하고 있는 진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거리가 엘드릭이 또 많이 났어도 오비가 되면. 그 의미가 없죠. 거리가 적은 박세리 감독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박세리 선수가 이제 첫 티샷에 나섭니다. 얼마 만에 버는 박세리 선수의 플레이입니까. 맞아요. 아, 이거. 불보연, 예, 피itals. hold- 오 쌰. 오 쌰. 정말 직선으로 잘 날아가네요. 네. 아우. 대박이야, 진짜. 이게 기계지. 아이. 진짜 페어웨이 안착할 거로 보이죠? 아, 당연히 그런 안착이죠. 아, 페어웨이는 쳤어요. 근데 잘 못 맞았어요. 아, 겸손하십니다. 진짜라니까. 진이 굉장히 허망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너무 멀리 가서 제기도 힘들 정도라고 하니까. 제일 거짓말하네, 또. 멀리 갔다가는 박세리 감독이. 아니, 거짓말을 이렇게 잘해. 거짓말을, 중계진한테 거짓말을 한다니요. 거짓말, 거짓말. 너무 흐뭇해하시네요. 이겼다, 이거죠. 전성기 때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206 침대가 나왔습니다. 오. 박세리 감독님, 아까 카트 탔을 때랑 표정이 좀 달라요. 왜요? 의기양양한 표정. 제가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어느 정도는 저는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시작 전부터. 기계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저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 잘 치지 못하죠. 저도 은퇴해서. 얘 혼자 너무 열심히 너무 많이 쳤는데, 이거? 단칙을 좀 많이 쓰네. 개인적으로 욕심이 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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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